햄버거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저는 고기 맛이 많이 나고 치즈 맛나고 그런 맛을 좋아합니다 버터 발라서 구운 빵과 그 고기의 향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그런 패티와 야채는 없어도 돼요. 야채는 없어도 돼. 햄버거에 무슨 야채에요? 그럼 샌드위치를 먹지 다이어트용 야식이 있다면 그런게 어딨어요? 좀 그래서 몸에 쓴게 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불량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조금 일찍 생긴 해요 차라리 뭔가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여기 버디 중에 한 분이 언제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 버디분에 여자친구가 언제 생길까요? 두둥 뭐래? 어? 뭐래? 뭐래? 여기서 멈춰라 왜인 줄 알아? 여자친구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맞아 욕심냈네 안돼 안돼 여자친구 우리야 맞아 두들기곡 왕관의 무게 왕관의 무게 광란의 무게? 광란의 무게 나랑 싸워 나랑 싸워 나랑 싸워 나랑 사겨 나랑 사겨 어이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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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급식? 안 나요. 무궁무진합니다. 기억에 남는 거요? 아니요, 기억에 저는 안 남죠. 취미는 드러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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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습실 바닥을 좋아해요. 시원해요. 행복했던 기억은 엊그제 짬뽕 시켜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태권브이 이남이녀 사랑이란 사랑이란 사랑이죠. 저는 건물을 사서 새를 내주고 떵떵거리면서 살 겁니다. 둘 다 싫은데? 왜 너 친구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야? 내 친구들은 왜 소원이 안되냐고? 야채무정이죠. 내 친구들 내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버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팬분들이 걱정할만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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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가십이 아니야 맞아 그건 가십이 아니지 우리의 미래지 아 아 미안 혼내야 돼 미안합니다 네 오늘을 기다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